부족한 필수의료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지방의료인력을 확보한다 그 두 가지 분야에 먼저 필수의료를 어떻게 붕괴시키는가 무엇이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가 그건 의과대학 정원학중과 전혀 관련이 없는 주장입니다 이거를 직접 필수의료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같은 분입니다 수도권종합병원에서 간담체 외과의사입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지원 제가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하에서 현재 상황에서 필수의료 지방의료에 정원된 의사들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의료를 꺼리는 이유는 낮은 숫가, 낮은 삶의 질, 그리고 소송의 위험입니다 숫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뉴스 등의 매체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외과의사의 삶의 질은 형편이 없습니다 저도 외과의사지만 자식은 외과의사를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서 7시에 퇴근합니다 오전과 오후를 각각 블럭으로 부르는 병원이 많은데 대부분의 종합병원 외과의사는 일주일에 4블럭의 외래를 보고 수술도 보통 4블럭 정도로 전부 채워서 수술합니다 물론 여기에 응급수술이 더해지고 당직도 더해집니다 병동에 입원 환자는 계속해서 질로하면서 외래와 수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직을 서는 날이면 6시 반에 출근해서 다음 날 저녁 6시 7시에 퇴근합니다 어마어마하네 24시간 당직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날 정규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퇴근합니다 체력이 어떻게 버티죠 24시간 여러분들 근무를 풀하고 밤을 새고 다음에 여러분들 하루 일정을 정확하게 다 처리하고 퇴근하네요 퇴근하더라도 밤에 병원에서 전화가 오면 대응해야 되고 필요하면 병원에 다시 가야 됩니다 주말에도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 의사는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하던 중 응급 간 이식 수술이 생겨 본인만 서울로 올라와 수술한 뒤 다시 제주도로 가신 경우도 봤습니다 당직 의사가 있지만 본인이 수술한 환자는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99% 이상의 외과의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전공의 전임위를 거치며 훈련받은 결과입니다 이런 행편없는 삶의 질을 살면서 또 지낼 수 있는 것은 자존심과 바이탈봉에 취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외과의사의 자존심과 바이탈봉은 사라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큰일을 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대한민국의 무형 자산을 무자비하게 뭡니까 그냥 부셔버린 겁니다 그거는 정량화가 안 됩니다 수치로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형편없는 질의 삶을 살면서도 그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존심과 바이탈봉에 취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외과의사의 자존심과 바이탈봉은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보건복지부 관리들과 윤 대통령께서 하신 일이 이겁니다 무형제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의 국민들 가운데 60-70%가 한 게 이겁니다 문화대혁명과 같은 일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중앙동화 같은 메이조 언론들이 한 게 이건 겁니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전선동에는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위험한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비용 치룰 겁니다 한 달 안에 가능한 이런 폐암 수술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갈 겁니다 세상에 건너뛰는 법은 없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필수 효과를 웬만해서 지원 안 할 겁니다 왜 이제 기성세대 여러분들 모습 국민 전반적인 수준을 다 본 겁니다 바닥까지 본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뭐죠 6월 4일자 사표 처리하라 뭐 이런저런 명령들 보면서 저게 사람이가 인간이가 짐승이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안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당직을 서는 날이면 6시 반에 출근해서 다음 날 저녁 6시에서 7시까지 퇴근합니다 24시간 당직 근무를 하고 퇴근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근무하고 다음 날 정규 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퇴근합니다 그냥 사람을 갈아서 여러분들 돌리는 겁니다 간단한 표현밖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숙과 자체가 낮기 때문에 병원도 사람을 많이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외과의사도 그냥 돌리는 겁니다 기계처럼 그럼 이 사람들이 몸이 안 상하겠으면 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루 꽃밭 세고 그다음 풀로 여러분들 내가 같으면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수도권에서 이런 근무하시는 외과의사분 간담처의 여러분들 외과의사분 말씀 들으면서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 소송 때문에 결국은 수술을 못 받는 날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민사소송은 판례들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 판례들이 계속해서 의사들의 소위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부분들을 범죄자로 모을 수 있는 것이 판례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소송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우성이 아닙니다 외과의사 여러분들 아우성이 아니고 저는 이걸 여러분들 보면서 객관적으로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은 필수의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계획이 없으면 그냥 수술을 이제 못 받겠구나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수술을 해왔구나 그래서 암생종들이 세계적으로 톱클래스까지 올라갔구나 이제 수술을 못 받는 겁니다 소송의 위험입니다 이제는 뉴스에 좀 보도가 되어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필수의 효과 바이탈을 다루는 과에 최근 소송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최근 소송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뜯어먹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뜯어먹는 사회로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타인에게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부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뜯어먹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재난 여러분들 대형재난사고가 나면 무리를 지어가지고 정부 돈을 뜯어먹는 겁니다 젊은 날 민주화운동을 했으면 무리를 지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국가 예산을 뜯어먹는 겁니다 의료사고가 이러면 생기게 되면 변호사와 이러면 작당을 해가지고 의사들이 돈을 뜯어먹는 겁니다 예 거의 뜯어먹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위를 보면 아래를 볼 수 있는 거죠 아래를 보면 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뭔가 하니까 뜯어먹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뜯어먹는 겁니다 뜯어먹는 겁니다 집단행동을 통해서 정치권력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통해가지고 예? 그렇게 뜯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다 여러분들 나라의 기강과 정신과 혼이 다 무너진 겁니다 몇 십 년 전에 여러분들 민주화운동을 뜯어먹는 겁니다 몇 십 년 전에 여러분 했던 어마어마하게 의심스러운 여러분들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다 돈을 뜯어먹는 겁니다 나라 골로 간 겁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나라 전체가 여러분들 뭡니까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여러분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경제학자들은 렌터시킹 소사에티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대 추구사에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 경제와 다른 정치 소송들을 통해가 여러분들 불을 쟁취하는 것을 렌터시킹 소사였다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대학병원에서 형사소송에 걸리는 교수님은 병원에 소문이 날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2년 사이에 그 소송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이제는 소송 분쟁 등에 걸려 있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이 더 힘들 지경입니다 맘카페에서 소아이름들 소아과 병원을 공격하고 그래서 뭐죠 소아과 의사 그냥 폐원을 해버리고 이게 다 전체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끊어진 사건이 아니고 전체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환자 보호자 입장에 답답해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치료를 했으나 결과가 좋지 못하는 이유로 사소한 의무기록 미비를 이유로 더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을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매너가 사라지는 것은 대한민국을 제한 어떤 나라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이 소송이 많잖아요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사기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개인적인 금전적이기가 사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행량은 물렁물렁하고 전체가 다 사기가 다 진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뜯어먹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니까 뜯어먹기 위해서 소송을 거는 사람은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겁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땡이고 지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 소송이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피곤한 사회인 겁니다 방송을 하도 소송하겠다고 뭐 맹에 소송하겠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으면 미국처럼 뭡니까 의료비 많이 지불해라 다 의료비에다가 여러분들 소송에 예상되는 보험료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할 자신이 없으면 그러면 소송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관계없는 겁니다 내가 뜯어먹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뜯어먹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의사들이 그 바이탈뽕에 취해서 자신이 만신창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끌어온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법조인들입니다 로스쿨로 인해서 전체적인 변호사 숫자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변호사 질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민들이 법률 자문을 받기 쉬워지고 법원의 문턱이 낮아져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변호사들은 수익을 창출해 과도한 소송을 하게 된 것도 틀림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그냥 돈은 미국처럼 못 벌면서 미국 비슷한 렌터시킹 소사이티 지대 추구 사회가 돼버린 것 너무나 힘든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업인들도 툭 하면 뭡니까 노동법 관련해서 소송 당할 겁니다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나면 아주 환멸을 느낄 겁니다 제가 친분 있는 한 회사 사장님이 젊은 날에는 매수합병을 많이 해서 회사를 많이 키웠는데 이제 안 하지 않습니까 나이도 드셨지만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근로자들이 하는 걸 보고 그냥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자기 회사 CEO가 이런 법정에 갔는데 직원들이 이런 법정에 가서 CEO 구속하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제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선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저는 보이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그 숨어있던 조선의 이름들 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뜯어먹는 거 기대가지고 이에 부응하듯 검사가 의료의 특수성을 따지지 않고 기사하고 판사도 마찬가지로 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분위기가 의사가 한 자리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닌 의사가 한 자리를 죽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뻔히 보입니다 검사가 어떻게 할지 검사가 어떻게 기소할지 뻔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필수 의료과의 의사들이 수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제가 수술해본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환자가 있잖아요 교과서에 따르면 이 환자한테 A라는 약품을 투입한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배운 여러분들의 의학 이론이나 그 다음에 임상 경험에 따라 가지고 A 환자에게 여러분들 100mg을 투입했다 이야기죠 그럼 분명히 그 환자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투입되면 그 투입물과 관련된 수많은 뭡니까 팩타가 있을까 하면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 환자의 여러분들 수많은 팩타를 전부 다 의사가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100mg을 투입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나 임상 경험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체는 사람이 통제를 할 수 없거든요 해남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비행기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다 책임자를 묻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남 사고 책임지라 나라가 잘못했으니까 비행기가 떨어진 책임지라 어제 슈스톤에 있는 md 앤더슨 하스피탈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 명성을 누렸던 김의신 교수님 김의신 교수님이 얼마나 실력이 있었으면 md 앤더슨 하스피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명성을 누리는 암 전문 의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이 드셨대요 암 환자를 워낙 많이 봤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죠 크게 크게 걱정하지도 않고 확률적으로 자기도 암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암이라는 사건 액시던트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서구인들이 한국은 낙담하고 슬퍼하고 좀 야단이래요 그 선생님 말씀이 자기만 왜 이렇게 불행을 맡아야 되냐 자기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냐 그게 서구인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말씀을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환자가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약물이 들어가더라도 약물에 대한 반응이란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그걸 액시던트 사건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사고로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이 부분 읽으면서 참 이게 구조적인 문제구나 이게 중요한 지적하지 않습니까 판결은 하나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한 판례가 쌓이게 되면 그런 판례들이 사회의 분위기와 기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어떤 의사들도 용감하게 낮은 확률의 생존을 위한 수술이나 치료에 임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흔한 의료사고는 살 가능성이 낮은 사람을 치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의사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의사의 고의적인 행위나 중대한 가시를 제외하고는 불기소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뜯어먹어야 되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낮은 숙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 의료소송 문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겠구나 의사들이 누구도 과감하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메스를 잡거나 그 위험한 직종을 선택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불확실한이나 리스크라는 부분을 별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의사가 살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의사가 어떻게 다 살려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현직 외과 간담체 외과 의사께서 그 실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여러분들 그 영양권 하에 있는 언젠가는 여러분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연장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종합적으로 그동안 의견을 많이 내주신 또 한 분의 현직 외과 의사분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공인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필수의료는 절대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수의료가 없어지면 정부는 숙가를 올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보아 조금 나아지면 숙가를 계속 내리려고 바라갈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면 한번 올린 숙가가 또 과거처럼 값싸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두 번째는 이번 사태 기간 동안 총리와 정부 관료들의 발언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 언제라도 의사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필수의료를 택하면 그냥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민사형사상 소송입니다 의사의 본질도 모르고 무조건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소송을 걸고 판사는 전전 미국 수준의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의료수가는 소말리아 수준인데 배상이건 미국 수준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알게 되었고 그 수준이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란 것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필수의료를 끝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참고 견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단박해 여러분들 그냥 순식간에 이 질질을 알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역사상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치적과 업적을 남기신 겁니다 이렇게 단시간 내에 대한민국의 이런 필수의료가에 대한 로망과 꿈을 가졌던 많은 젊은 의사들을 한 번에 뭡니까 그냥 각성할 수 있도록 그 각성도 그냥 각성이 아니고 대호각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대호각성한 젊은 의사들의 이름들 그 각성 내용은 그대로 다음 세대에 그대로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려고 할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냥 대단한 일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청사의 길이 남을 일을 하신 겁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불행하게 된 겁니다 수술을 못 받는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이 나라를 보면서 항상 민초들이 건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국사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강감찬 장군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하지만 어느 여름 역사에 구비해서 자랑스러운 건 무슨 조선왕조를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나라가 그냥 자국민을 다 노예로 만들어 살았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남 이승만 있었고 박정희라는 인물이 있어 가지고 국민들의 기상을 바깥으로 향해 가지고 나라를 일으키도록 하는데 그 정도의 여러분들 위인들마저 없었으면 숨통이 막히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라 이끄는 사람이 지금 하는 꼴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국민들이 그냥 주리를 털어 가지고 뭡니까 그냥 웬만한 분야는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로 개탄스럽게 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위 속성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름들 깊게 이름들 유전자적인 특성들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건 북한을 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북한을 보고 남한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알게 되었고 그 수준이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겁니다 심해질 겁니다 이제부터 조선 후기 수준의 의로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숫자에 대해 아십니까 우리나라 신경외과 전문의 숫자는 인구비례당 미국의 3배 영국 연방국가에 비해서 10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들 신경외과 분야에 직접 임상하는 사람이 적어졌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고 현장의 뇌혈관 의의들은 업무에 어림을 느낄까요 제도나 노력에 대한 숫가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고치지 않고 현체제를 유지하니까 모두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미 한국의 흉부외과에서 일어났던 일이 뇌혈관 외과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별로 이렇게 좀 딱딱한 방송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다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여러분들 정책이고 제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실상을 알고 힘을 모아가지고 이것이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번에 의료사태가 여러분들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현직 외과의사분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또 내일 또 어김없이 4시 50분에 새 노형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